아이돌 스포츠 대결의 열기, 트롯 보이즈, 시선을 사로잡는 무대 스타일로 열광시키다. 2024년 추석,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MBC의 전통 예능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대휘, 이하 아육대, 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돌들이 출전하여 스포츠에 도전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아육대는 이번 추석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아육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롯 보이즈였다. 아이돌 중심의 스포츠 대회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한 것은 실로 큰 반전이었다. 우리는 평소 아이돌 스타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는 모습을 익숙하게 봐왔지만 트롯 보이즈의 등장은 기존의 스포츠 대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선사했다.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영탁으로 구성된 트롯 보이즈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치 대형 콘서트 무대처럼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출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트롯 보이즈의 등장은 그야말로 극적인 장면이었다. 보통 스포츠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선수들의 실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지지만 트롯 보이즈가 등장하자마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대형 콘서트장으로 변모했다. 수천명의 관객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터뜨린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마치 하나의 큰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경기장의 열기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트롯 보이즈는 그 뜨거운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트롯 가수들이 아이돌 스포츠 대회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아육대회에서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다. 트롯 보이즈는 경기장에서 마치 콘서트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며 팬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겼다.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며 관객과 끊임없이 교감했다. 이러한 태도는 트로트와 스포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장르로 여겨졌으나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영탁 같은 트로트 스타들이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그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이번 아육대회에서 확실히 보여주었다. 트로트의 전통적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이들의 무대면허는 세대를 초월하는 에너지를 느끼게 했다. 결국 트로트 보이즈의 이번 아육대 출연은 단순히 스포츠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중 앞에서 그들만의 강렬한 인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트로트 가수들이 더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트로트 보이즈는 각종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며 자신의 체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무대 매너로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들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연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이찬원은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던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경기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 이찬원의 이러한 능력은 트로트 무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동일하게 빛났다. 농구 코트 위에서조차 이찬원은 마치 공연 중인 것처럼 관객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그만의 특유의 유쾌한 매너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특히 농구 경기는 이찬원의 뛰어난 재치와 순발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다. 그의 농구 실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동반했다. 마치 트로트 무대에서 청중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찬원은 농구 코트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그의 매 순간마다 열광했으며 이찬원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경기가 콘서트처럼 느껴졌다. 이찬원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가 경기 중 보여준 작은 손짓이나 눈빛 그리고 관객들에게 보내는 미소 하나하나가 현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는 마치 찐팬 서비스처럼 다가왔다. 팬들은 그가 트로트 무대든 경기장이든 상관없이 항상 관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만큼 이찬원은 모든 장소를 무대로 만드는 마법을 지닌 가수였다. 또한 이찬원의 농구 경기는 그의 무대 매너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농구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대결이 아니라 그만의 퍼포먼스로 승화되었으며 경기장에서조차 관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려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찬원의 농구 경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모습이었다.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팀원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대회도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은 그가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트로트 무대에서도 항상 밴드와 합을 맞추며 무대를 하나로 완성시키려는 그의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찬원은 농구 경기에서 단순히 경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무대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그대로 발휘했다. 그가 경기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고 그가 어디서든 스타로 빛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동원은 이번 아육대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하나였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경기력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양궁 종목에서는 마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습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동원은 트로트 가수는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증명했다. 그는 경기 내내 여유롭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은 그의 성숙한 태도에 더욱 감탄했다. 장민호는 트로트 보이즈 중에서도 특히 경기력과 무대 매너를 동시에 발휘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풋살 경기에서 놀라운 운동 실력을 보여주며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경기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활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올라운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장민호의 남다른 운동신경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영탁은 경기 중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너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만의 개성을 드러냈다. 그는 장난스러운 몸짓과 농담을 통해 관객과 선수들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그 결과 경기장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지게 했다. 영탁의 이런 모습은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로트 보이즈의 등장은 단순히 스포츠 대회에서의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장에서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활약은 단순히 아이돌 스포츠 대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